포교활동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그 포교활동하는 곳은 다 가봤어요. 대순진리교, 증상교, 신천지 이런 데도 가봤고. 왜 교회 쪽에서 유독 사이비 종교가 파생이 많이 되냐 하면 OO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넷플릭스의 나는신이다라는 콘텐츠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아요. 나는신이다. 저도 다는 못 봤는데 워낙 이슈가 돼서 잠깐 잠깐은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도령님도 그런 종교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상 저는 제가 지금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고 종교인이라 딱 하긴 좀 그렇지만 무속신앙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신앙하고 종교는 다른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포교활동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그 포교활동을 하는 곳은 다 가봤어요. 대순진리교, 증상도 이런 데도 가봤고요. 원불교 또는 신천지 이런 데도 가봤고 아무튼 포교를 해서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국에는 그런 쪽에 빠지지는 않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러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떤 경저 위주의 이야기를 하러 가는가 들어봤는데 딱히 이제 구멍을 당길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는 대충 비슷해요. 이 세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데 지금 가을의 시기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고 그렇죠? 별을 이제 익은 거는 우리가 창고에 넣어두고 안 익은 거는 이제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것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순진리교도 그렇고 증산도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JMS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드러난 경전이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 성경과 불교 경전이 그에 조금 더 깊고 포괄적인 그런 형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이빌 종교의 그런 경전들이 그렇게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근데 왜 유독 이제 뭐 개인적인 비리를 떠나서요? 뭐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일탈을 하고 비리를 하고 뭐 성폭행, 성추행 관련 이슈가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이슈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라 보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에서 뭔가 이렇게 큰 사이비 종교가 파생되는 것보다 왜 교회 쪽에서 유독 사이비 종교가 파생이 많이 되냐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왜 교회 쪽에서 유독 사이비 종교가 파생이 많이 되냐 하면 성경의 유래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구약의 내용은 옛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유태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심판의 때가 되면 나를 대신할 목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줘 이끌어낼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나 교회 쪽에서 그런 이단이라 칭하는 종교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을 보면 딱 저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낸 목자가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사망이 없어야 돼요. 죽음이 없어야 되고 영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영생 말고요. 구체적인 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모습 그대로 시체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JMS라든지 뭐 아가동산에 뭐 몇 대 몇 대 교주가 있어요. 몇 대 몇 대 교주. 남자가 이제 교주를 해먹다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경 속에 어머님의 어머님이었고 여자가 또 교주라고 이런 형태를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 인간의 속세를 구하기 위한 그런 목자라면은 난 죽지 않아야 돼요. 영생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더 그랬던 거는 돈도 돈인데 성착취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돈은 솔직히 뺏긴다 하더라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세뇌가 되고 성착취를 당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저는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자기 얼굴과 실명을 다 공개를 하고 그 JMS의 교주한테 당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와 그걸 냈을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영상은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런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뭔가 이단 종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활동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해야겠죠. 저도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종교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에 의탁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한 맹시는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